강능시 교동의 한 신축 건물에서 불이 나 이 시각 현재 소방차 6대와 소방대원 3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시작됐는데 불이 나자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불이 배전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이 잘 옮겨 붙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돼 있어 진화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